인천글로벌캠퍼스 중앙도서관이 금일부터 6월 31일까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2023 도서관 도서기증릴레이를 진행합니다. 곤 기증릴레이는 재단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캠퍼스 내 기증문화 형성 및 활성화와 도서기증을 통해 인천글로벌캠퍼스 직원들의 화합 및 소통의 장 마련을 목표로 진행됩니다. 2023 IGC 재단 도서기증릴레이는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0주간 선발주자를 시작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의 10개팀이 순서대로 도서기증에 참여하는 캠페인입니다. 참여 방법은 기증주자인팀에서 기증도서와 개별로 작성한 기증서를 취합하여 매주 수요일마다 전달하며 각 주자의 기증현황은 그룹웨어로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. 도서관에 기증해주시는 책들은 깨끗하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책들을 기증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도서관에서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기증도서에 관한 조건은 국내외 출판 단행본으로 최소 한 권 이상이어야 하며 낙서 또는 훼손이 없는 도서여야 합니다. 단 기증한 도서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와 중복될 시 도서관 장소로 등록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도서기증릴레이에 참가한 참가자에게는 참가 상품으로 책갈피가 수여될 예정이며 우수기증자 4명에게는 도서상품권이 차등 지급됩니다. 우수기증자 선발 기준은 기증도서 전체 권수 및 도서관에 등록 가능한 도서수로 선발되며 1등 기증자에게는 5만원권, 2등 기증자에게는 3만원권, 3등 기증자 2명에게는 1만원권 상품이 주어집니다. 본 도서기증릴레이 우수기증자에 관한 결과는 2023년 7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. 환경문제가 사실 우리 요즘 굉장히 심각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까운 실천 방안으로 집안에 있는 책을 기정함으로써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릴레이가 나아가서 입주대학과 학생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좀 더 발전되기를... 본행사의 주최측인 RGC 캠퍼스 운영본부는 기증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나아가 도서관 발전을 위해 RGC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. IBS 최서연입니다. IBS 최서연입니다. IBS 최서연입니다. IBS 최서연입니다. 감사합니다.